여러분 안녕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는 종전기를 해볼거예요 이렇게 사생이 미리 준비해왔는데 이런 종 모양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접을 수 있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여기 색종이 끝부분을 내 손톱만큼 접어줄거예요 이렇게 내 손톱만큼 접어줍니다 자 꾹꾹 눌러서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접힌 모양이 여기 위로만 이렇게 뒤집어줄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뒤집으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모난 종이를 옆으로 접어줄거예요 옆으로 네모모양으로 접어줄거예요 꾹꾹 눌러서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피면 우리는 중간에 뭐가 생기죠? 바로 선이 생기죠 이 선에 맞추어서 밑에 부분을 세모로 접어줄거예요 밑에 부분을 선에 맞추어서 세모 접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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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쪽도 똑같이 맞추어서 세모 접을거예요 잘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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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접을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모 모양 접은거를 위쪽으로 올려줄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네모보다 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위에 뾰족한 부분으로 올려줄거예요 여기 있는 뾰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위로 옮기려면 색종이가 삐뚤해지죠 이렇게 삐뚤해지게 접는게 방법이랍니다 삐뚤해지도록 이렇게 접고 여기 부분도 이쪽 위로 올려줄거예요 그러면 또 색종이가 삐뚤해지죠 이렇게 잡아줄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꼭 바지같은 모양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지, 치마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긴 종모양을 접기로 했죠 자 종모양이 이렇게 동물해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부분을 작은 셈으로 작은 셈으로 이렇게 접어줄거예요 작은 셈으로 양쪽을 접어줄거예요 작은 셈으로 양쪽으로 접어주고 뒤집게되면 짜잔 땡땡 하고 울리면 종이 완성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쁘게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다면 모두 다 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새해 때 종 울릴 수 있는 예쁜 종을 완성해보았어요 다음에 우리는 또 멋진 종이접기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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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